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별거의 장소를 아버지는 아들내로, 어머니는 딸내로 정한 것도 시어머니였다. 너희 아버지는 딸하고 사는 건 수치로 아는 분이니까 평생 그려온 것처럼 그 양반이 싫어하는 걸 내 몫으로 정해야지 어쩌겠느냐. 마치 생선이나 배추김치도 가운데 토막은 영감님들이고 내 차지는 대가리와 꽁지밖에 없었다고 짐짓 처연한 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박완서 지음 49살 현관 바닥에 신발이 가득한 걸 보니 다들 옷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발끝으로 그것들을 양옆으로 밀면서 자기 신발을 가지런하게 벗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동안 안에서 새어나오는 얘기를 엿듣고 말았다. 엿들을 내서 엿들은 건 아니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현관문은 처음부터 발끝으로 열 수 있을 만큼 틈이 나 있었다. 반상회나 그 밖의 모임이 있을 때는 네 집에서나 다들 그렇게 했다. 아무리 문이 열렸더라도 양손에 집만 들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일단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어 번 두드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 여자는 열려있는 자식의 방에 들어갈 때도 그런 식으로 인기척을 내는 게 몸에 배 있었다. 물론 자식의 방에서 일기장이나 편지를 훔쳐보는 무식한 짓 따위도 하지 않았다. 몸에 밴 자신의 그런 교양있는 태도를 늘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으니까 훔쳐보고 싶은 욕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었다. 시방 그 여자가 헐레벌떡 들어선 50평 아파트 안방에 모인 여자들의 입초시에 오르고 있는 건 카타리나였다. 카타리나는 그 여자의 세례명이다. 카타리나가 어떤 성녀인지 그 여자는 잘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세례명을 정할 때 가장 좋아하거나 닮고 싶은 성녀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발음상 그 중 로맨틱하게 들리는 이름을 골랐다. 카타리나 행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라는 노래 가사도 있는 걸 보면 이 세상 어딘가엔 카타리나라는 지명도 있을 것이다. 유럽어의 철자법으로는 전혀 별개의 카타리나인지도 모르지만 조수미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카타리나는 이국 땅의 이름도 14세기의 성녀 이름도 아닌 그 여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몽롱한 비밀이 스며있는 이름이 되었다. 그나저나 그 카타리나가 어쨌다는 것일까 그 여자는 가슴이 쿵쾅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임기척을 내기에는 이미 늦어버리기도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맛있는 걸 저희들끼리만 휘딱 먹어치워버리려는 다급하고도 개걸스러운 식욕 같은 게 느껴졌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끝까지 듣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전에 중턱을 잘랐어야 하는 것을 때를 놓치고 나서 떠오른 생각이었다. 어머머 카타리나 그 천사 같은 여자가 어쩜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누가 아니래 나도 내 눈을 의심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를 수가 있는지 완전히 딴 사람이야. 나한테 현장을 들키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라니까 어디서 그런 집게는 구했는지 이따만하게 기다란 집게 끝으로 시아버지 팬티를 집어가지고 그 얼음 방에서 나오는데 어찌나 험하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난 카타리나가 빨랫감이 아니라 약 먹고 죽은 쥐나 뭐 그런 끔찍한 걸 집어가지고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그게 다였다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을 거야. 글쎄 끝까지 그 영감님 속옷을 죽은 쥐 취급을 하면서 타영도실까지 뻗쳐들고 가더니 세탁기 안으로 냅다 뿌리치는데 그 서슬이 어찌나 시퍼렇던지 그까지 덩겁 조각에서 쨍그렁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니까 알았다. 그 영감님이 속옷에 큰 거나 작은 걸 지렸을 거야. 그 연사의 능이 그럴 수도 있을걸?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카타리나가 제 입으로 그랬어. 시아버지의 딴 빨랫거리는 다 참아주겠는데 팬티만은 이런 취급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세상에 세상에. 그 점잖은 노인네가 아들네 집에서 그런 구박을 받다니 나는 카타리나가 그런 독종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건 엽기다 엽기. 안 그래? 그건 네 엽기 취미고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 그 이중성이 문제지. 생각해봐. 우리가 무이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목욕봉사를 해보자고 힘을 모았을 당시에 주동자가 누구였는지 카타리나였잖아. 글쎄 그랬나? 딱히 주동자랄 건 없잖아. 성당 피종 가서 같은 학교 학부형끼리 친해지고 어떤 학원이 좋은지 어떤 선생이 족집게인지 아이들 과외 공부 정보 교환하다가 하나둘 대학에 집어넣고 나니 홀가분하다가 허전해지고 그래서 몇 번 같이 몰려서 나이트도 가보고 관광도 다니다가 이럴 게 아니라 뭐 좋은 일 할 게 없나 물색하다가 돌볼 가족이 없는 노인들 목욕봉사를 다니자는 제안을 제일 먼저 한 것은 나야 나 그래 그건 네가 했다고 치자 그때 그럴 듯한 의견이 좀 많이 나왔냐 입 가지고 듣기 좋은 소리 누군 못하냐 그 분분한 여러 좋은 의견 중에서 목욕봉사를 확 낚아챈 게 카타리나였잖아 얘는 목욕봉사가 무슨 월척이라도 되냐 낚아채게 그래 카타리나에게 월척이었을 거야 그때까지 듣기만 하던 카타리나가 그때부터 우리를 리드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잖아 네가 목욕봉사를 제안한 건 연필 굴리기처럼 그냥 해본 소리일 게 뻔하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정답을 만든 건 카타리나였다고 쟤는 누가 아직도 입시생엄마 아니랄까 봐 저 말투 좀 봐 그래 난 아이를 셋씩이나 낳아서 아직도 현역이다 어쩔래 어쩌긴 부러워서 그래 막내가 고3일 때는 언제 이놈의 고3 엄마를 면하나 지긋지긋하더니만 막상 면하고 나니 허전하고 허무하고 분한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4, 50대에 정리해고 당한 가장의 심경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네 우리 식구들한테 난 도대체 뭘까 그만해 너 철학과 나온 거 다 아니까 개똥철학 그만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고 생각나? 목욕봉사를 지금처럼 남자 노인만 대상으로 하자고 우긴 게 바로 카타리나였다는 거 일방적으로 우긴 건 아니었어 카타리나의 의견을 우리가 다들 그럴듯하게 받아들인 거지 여자 노인들은 원래 씻는 걸 싫어하지 않아서 씻기기 편하고 딸이나 며느리가 스스럼 없이 달게들어 씻겨줄 수도 있지만 배우자 없이 홀로 된 남자 노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에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였잖아 딸도 아버지 씻겨드리기는 좀 그렇다는 건 사실이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모임이 이름을 만들 때도 듣기 좋고 수도분하게 효녀회라고 하자고 했더니 카타리나가 효부회로 하자고 주장했잖아 애정보다는 의무의 느낌이 더 강한 이름이 우리에게 알몸을 맡길 노인에게나 우리 봉사자에게나 덜 위선적이고 거리감도 생겨서 좋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었잖아 그래서 그때 카타리나에게 이참에 아주 회장하라고 했고 카타리나는 괴이 승낙했고 회장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을까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너무하는 소리 아니야 카타리나가 회장한다고 우리가 월급을 줬어 회비를 면제해줬어 일을 덜 시켰어 오히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혼자서 다 도맡아 했잖아 노인용품은 또 얼마나 많이 기증을 받았냐 그 이 남편이 그런 제조업을 한다고 해도 반값도 아니고 완전 거절을 내놓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너 일을 그만큼 하고도 우리가 그동안 회비 명목으로 모은 돈 거의 안 썼어 내가 격리니까 그건 보증해 오늘 나 회계보고 하면서 회비 조금 더 올려서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자고 바람 좀 넣으려는 참이었는데 얘는 순진하긴 그렇게 해서 공짜로 남편 회사 PR할 속셈이었을 거야 근래에는 우리가 봉사 나가는 날이면 그 회사에서 봉고차까지 내주었잖아 지네 회사 제품 이름이 덕지덕지 붙은 카타리나도 노인들 목욕시킬 때나 하소연을 들어줄 때나 그분들에게 이러이러한 게 있었으면 편리하다 싶은 걸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깊게 듣더라고 얼마나 약은 사람인데 그걸 아마 남편 회사에 아이디어로 제공할 거야 그럼 팔아먹었단 소리 아냐 설마 그게 어때서 생산업자로서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실수요자의 반응을 즉각즉각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봉사가 사실은 비즈니스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좋다 이거야 일석이조와 이중성은 다르다고 생각해 카타리나가 목욕봉사의 대상을 남자 노인에게만 국한시키자고 한 게 과연 딴 뜻은 없었을까 난 처음부터 이상했어 아무리 늙은이라고 해도 어떻게 남의 남자의 성기에 손을 대나 그게 난 젤로 자신이 없었으니까 생각만 해도 손끝이 오그라들었거든 아마 다들 그랬을 거야 나는 버스노인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민망해서 주로 등만 밀어들였지만 팔을 공들여 닦아들인 일만 한 사람도 성기에 손 댄 사람은 없었을걸 아랫돌이 전문은 카타리나였잖아 카타리나가 얼마나 기쁜 얼굴로 아랫돌이를 오래 주물러 댔는지 다들 봤잖아 거기가 제일 모가 많이 끼잖아요 뒤보고 나서 뒷처리를 잘하지 않은 노인들 거기를 깨끗이 해주려면 불려가면서 닦아야 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걸요 조신한 목소리로 끼어든 건 동숙이었다 아 동숙이도 와 있었구나 동숙이가 끼어들자 좌중이 갑자기 신중하고 진지해지는 게 느껴졌다 그 여자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유난히 오래 떡주무르듯 했어요 그렇게 성기를 주름주머니와 다름없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만 성기가 닿았다는 이유 하나로 시아버지의 팬티를 그렇게 엽기적으로 학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넌 그럼 그 두 가지 물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있지 그럼 카타리나에겐 분명 성적 욕구 불만 아니면 왜곡된 상관계에서 오는 죄의식 어쩌면 근친 상관이나 유아기에 당한 성폭행이나 그런 어두운 과거가 분명 있을 거야 또 또 너 또 프로이트하고 엮어보려고 그러지 누구 기죽일 일 있어 웃음소리가 나면서 분위기가 풀어지려는 틈새로 동숙이가 끼어들었다 왜 이렇게 늦을까 마중을 가봐야 할까봐요 혼자 들고 오긴 무거울 텐데 암만 해도 그 자리가 불편한 듯 서먹한 목소리였다 배달시켜도 되는 걸 누가 저더러 사서 고생하라고 했냐느니 회장 노릇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과시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느니 깎아내린 김에 아주 깔아뭉개버리려는 소리는 확신에 차서 성토할 때보다 한결 나직하고 부드러워졌다 그 여자는 오히려 그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진저리가 처졌다 아직도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든 채로 서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동안 팔이 한 잔은 늘어난 것 같았다 십여 명분의 김밥과 떡과 과일과 음료수와 1인분씩 따로 포장한 외 된장국까지 들어있는 보따리였다 미련하게 무거웠다 배달을 시킬 줄 몰라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싸고 맛있는 걸로 사려고 길 건너 재래시장 단골집에 들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김밥 아줌마는 미리 주문받은 김밥을 혼자서 싸면서 반찬 장사도 하기 때문에 배달을 못해주는 걸 미안해하면서 부득부득 외 된장국을 덤으로 주었다 재래시장을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싸고 좋은 것으로 사는 재미와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회장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짐이 무거운 줄도 몰랐다 손에서 힘이 빠지자 두 개의 검은 비닐봉 다리가 소리도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늘어난 팔은 원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뻣뻣하게 굳어서 구부려보아도 잘 구부려지지 않았다 그때 안방 쪽에서 정말 마중을 나갈 참인지 동숙이 반코트에 팔을 꿰며 스르르 거실로 나타났다 동숙이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그 여자는 방금 온 것 같은 표정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건 아마 동숙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둘 다 그런 면의 순발력은 평균 이하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효부회의 멤버들은 처음엔 성당의 명세 동기들로만 구성이 됐다가 자주 빠지는 사람, 이사가는 사람이 생기면서 소문을 듣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한 그만큼 생겨서 늘 일하기 좋은 적정선인 십여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숙이는 그 여자가 끌어들인 고교 동창이었다 성당 교우가 아닌 최초의 멤버였다 고교 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생각나지 않는 걸 보면 고3 때 같은 반도 아니었던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물어보지도 못했으니 같은 단지에서 살게 된 걸 알고 나서 전화질도 하고 왕래도 했지만 속내를 드러낼 만큼 가까워진 건 아니었다 그래도 서로 통하는 걸 느꼈다 같은 또래에 남매를 두고 있었고 두 집 다 막내를 부모의 욕심에 못 미치는 대학에 막 집어넣은 뒤였다 찜찜하고도 허전한 느낌 실패감도 성취감도 아닌 게 빠져나간 자리를 메꾸고 싶은 욕망의 허덕거림 그러나 모호한 방향감각 화끈한 것에 대한 소심증 서로의 이런 공통점이 소시적이 어풀어지는 우정과는 다른 보듬는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동숙은 그 여자가 회장 노릇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 주었지만 딴 회원들하고는 아직도 서먹하여 깎듯이 예의를 지키며 지냈다 동숙이가 미처 뭐라고 그러기 전에 그 여자가 먼저 얼른 현관을 도망쳐 나왔다 서로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다 엘리베이터는 1층에 서 있었다 동숙이하고 얼굴을 맞댈 자신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마침 11층에 아가리를 벌리고 서 있다고 해도 타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더 빠른 줄은 알지만 도망치고 싶은 급한 마음에 맞지 않았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계단이 저절로 발밑으로 말려드는 것 같은 느낌은 현기증일까 속도감일까 돌고 도는 물레방아를 미는 것처럼 계단은 끝날 줄을 몰랐다 마침내 층층 다리가 끝난 아득한 곳에서 동숙이 턱 쳐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피할 수 없이 동숙과 맞닥뜨리자 그 여자는 미안해 라고 속삭였다 동숙이 피식 웃자 그 여자도 따라 웃었다 정말이야 다시 힘주어 말하자 미안한 까닭이 분명해졌다 차마 못 들을 소리를 엿들은 자신보다는 그 자리를 같이 한 동숙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동숙이를 앞에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치가 떨렸다 동숙이가 어깨를 감싸는 걸 뿌리쳤다 미안한 것하고는 다른 떨림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너 다 들었구나 동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숙이 어깨 너머로 관리실 아저씨가 난로가에서 졸고 있는 게 보였다 건축할 때부터 관리실에는 난방시설을 안 해놔서 겨울이면 수위들은 연탄난로를 끼고 살았다 가스 때문인지 경비상의 필요성 때문인지 유리창을 줄창 열어놓고 있었다 별게 다 신경에 거슬렸다 그 여자가 대답을 미루고 뜸을 들이는 사이에 일상적인 표정으로 돌아온 동숙이 약간은 도전적인 목소리로 앞으로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물었다 그 당돌한 물음에 그 여자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여자가 주도해온 목욕봉사는 누가 뭐래도 보람있는 일이었다 왜 내 진부한 일상이 순고를 좀 입으면 안 되나 거룩한 직업을 가진 이가 가끔 쾌락을 입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만큼 봐주면 되는 것을 그 여자는 어느 틈에 방금 당한 인신공격을 위선에는 엄하고 위약에는 너그러운 세태로 일반화시키고 있었다 그렇게 다그치지 마 잘못을 엿들은 죄는 나한테도 있는 것이니까 될 수만 있다면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어 알았어 그럼 내가 얼른 가서 그런 방향으로 수습하고 올게 지금이면 늦지 않았을 거야 또 도망치지 말고 기다려 그 더러운 기분은 당일로 풀어야 할 거 아니야 혼자 사귀려고 하지마 병된다 너 시장통 김밥 아줌마집 옆으로 난 막다른 골목 전통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을래? 좀 구질구질해도 이 아파트 단지 여자들이 잘 안 가는 데잖아 아닌 게 아니라 깔끔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찻집이었지만 손님도 없어서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동숙인에서 대추차를 대접받은 생각이 나서 두 잔을 식혔는데 식기 전에 나타났다 아니나 달라 점심 보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나자빠져 있더라고 잘됐지 뭐 내가 마중 나가서 받아온 것처럼 했고 넌 암만 해도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니 가봐줘야겠다고 이내 돌아나왔어 미련하게 배달시키지 않았다고 투덜대더라 된장국이 식었다나 어쨌다나 지금쯤 진애들이 한 소리는 다 잊어먹고 아귀아귀 잘들 처먹고 있을걸 김밥 아줌마가 스티로폼 접시에다 김밥하고 순대를 들고 왔다 웬일이냐고 묻자 동숙이가 대답했다 웬일은 웬일이냐 내가 배달시켰지 넌 욕만 먹어도 배부른 체질이면 안 먹어도 돼 난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난다 너도 김밥 아줌마가 바쁘면 과일집이라도 부탁해서 배달을 시켰어야지 그럼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좀 좋아 넌 너무 잘하려는 게 탈이야 맞아 낑낑대면서 손수 들고 가 수고했단 소리 듣고 회장님이 사온 김밥은 역시 맛있다는 소리 듣고 그러면서 만족하고 싶어서 힘든 줄 모르고 신바람을 내다가 그런 꼴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알아 네 말투는 어째 벌써 용서한 것처럼 들린다 용서는 무슨 누가 없는 죄를 꾸며댄 것도 아니고 다 진짜인걸 당분간은 좀 힘들겠지만 내가 못 들은 것처럼 하는 게 상책일 거야 회원일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책임감 그거 참 듣기 좋은 말인데 그게 혹시 권력욕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회장 자리를 막무가내 지켜내고 싶은 그 여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못 들을 소리를 엿들었을 때보다 더 기가 막혔다 우리 효부회를 누가 알아주며 무슨 덕볼 건덕지나 권한이 있다고 권력욕식이나 갖다 붙이냐 그렇잖아도 장자를 붙여서 부르는 게 거북해서 이번에 그 문제를 거론할 참이었어 마침 연말 모임이니까 임기 없이 맡은 거지만 번갈아 가며 회장을 맡기로 의견을 모으기에 적당한 시기다 싶었거든 넌 참 눈치가 없구나 너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라 네가 어디서부터 엿듣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험담이 나온 것도 바로 그놈의 회장 자리 때문이었어 이 바보야 나는 신자가 아니니까 성당하고 우리 모임의 관계는 잘 모르지만 눈치가 본당 신부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이렇게 잘나가는 모임은 지원하고 키워보고 싶어 하신다나 어쩐다나 교회 내에서 인정해주는 봉사단체가 된 후에도 네가 회장직을 맡을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누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다들 너 말고 누가 있나 하나만 한 이야기라고 시큰둥 하더니만 그게 글쎄 너희 시아버지 팬티 때문에 단숨에 좌중히 활기를 띄면서 역전을 하더라고 너도 지금 내 앞에서 활기를 띄고 있어 너도 내 편이 아니었니 그 활기라는 게 바로 스캔들의 힘이야 사람들은 일단 스캔들의 편을 들게 돼 있고 섭섭해하지 마라 안 할게 네가 그래도 내 역상 들어주는 것까지 엿들었으니까 네 말대로라면 나를 가장 숭하게 말한 사람이 차기 회장감이겠구나 몰라 몰라 그것까지는 나까지 빠졌으니까 저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잘 해먹겠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굳은 일이 얼마나 많다고 내 손길을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노인분들을 지금 와서 어떻게 몰라라 할 수 있겠어 정말이야 그게 회장자리보다 더 중요한 내 진실이야 믿거나 말거나 난 믿어 그리고 너만큼 그 일을 진국스럽고 완벽하게 할 사람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건 다들 인정하니까 쟤네들이 하기 싫은 일은 계속해서 너한테 시키겠지 아무도 네가 엿들었다는 거 모르니까 너도 안 할 수 없을걸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회장 벼슬보다 더 좋아하는 건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야 그 여자들이 찢고 까부는 건 당연해 네가 그 일을 할 때 보면 완전히 성녀의 경지야 별로 노력 안 해도 나는 노인의 아랫도리가 얼굴이나 딴 부위보다 주름이 더 조밀하는 곳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렇게 완벽한 박예주의자가 어떻게 시아버지 팬티를 그렇게 모질게 구박을 할 수 있나 그게 바로 엿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 아까 그 여자가 집게로 팬티 집어다가 팽개치는 네 흉내까지 내는데 얼마나 섬뜩했는 줄 알아 난 너희 시아버지 잘 알잖아 점잖고 품이 있으시고 말수 적으시고 그 어른 인품도 인품이지만 네가 정성껏 걷어서 저 양반 저렇게 곱게 늙어 가시는구나 네가 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놀랐겠어 하긴 그 여자 워낙 허풍쟁이니까 과장도 있었겠지만 허풍이 아니야 그 여자가 내가 그 짓할 때 쨍그렁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꿰뚫어봤을까 나 자신도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그게 그냥 헝겊조각이라면 무슨 재미로 그렇게 내치겠어 어떤 때는 한낱 헝겊조각이 양철통도 됐다가 유리그릇도 됐다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내칠 때마다 쨍그렁 소리 마장창 소리 별소리가 다 나 소리와 함께 내 전 존재가 번쩍 섬광을 바라면서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 거의 엑스터시 경제야 점점 넌 니가 변태인 줄 모르는 변태야 잘 생각해봐 예전에 시아버지한테 고약한 일을 당한 걸 감추다가 잊어버리고 만 게 아닌지 벌받을 소리 작작해 그분은 정말로 점잖고 착하고 소심한 분이야 내가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는 니가 상상하는 거 이상일걸 힘이야 물론 들지 힘든 일일수록 때때로 쾌락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이건 순전히 내 이중성의 문제야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해도 아이 만들기 위한 섹스만 하는 건 아니잖아 도덕군자에게는 섹스에 쾌락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줄 순 없냐 그게 왜 하필 시아버지 팬티냔 말이야 어떻게 성적인 상상을 안 하겠어 망측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시아버지 팬티가 남사스러우면 시아버지는 빼고 그냥 남자 팬티로 일반화해보자 너 틀림없이 남자에게 억하심정을 품을 만한 사건이 있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밝혀내야 돼 네 정신건강을 위해서야 지금 네 표정은 마치 최면이라도 걸어서 내 과거에 어두운 터널을 들어가 보고 싶은 눈치인데 내 과거엔 터널 같은 거 없어 여학교 땐 우리 집이 너무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는데 열등감까지 느꼈다니까 성폭행은커녕 눈길을 주고 따라오는 남학생 하나 없이 여고 시절을 마감했으니까 성적인 폭행이나 장난은 추녀나 노인도 당한다지만 난 아래위 남자 형제에 낀 외딸이어서 그랬는지 부모들의 과보호가 심했어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엄마가 버스정주행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싫었다고 성교육은커녕 성적인 정보로부터도 철저히 차단돼서 길러졌어 그래서 더욱 남자한테 꼬리를 칠 줄 몰랐을 거야 대학교 가서 비로소 남자들과 자유롭게 섞일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이는 쉽게 안 생기더라 미팅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댔자 애프터가 잘 안 들어오니까 난 섹시하지 않다는 열등감만 들어서 주눅이 들어 지내다가 다행히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 처음으로 꾸준하게 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니까 내가 너무 허둥거렸나 싶기도 해 왠지 오빠가 중매하는 남자한테는 죽어도 시집가기 싫었어 나 먼저 치우고 자기가 장가가야지 지 마누라 신상이 편할 거라고 내가 지 아랜데도 말끝마다 똥차 취급을 했으니까 그 오빠하고는 연년생이고 부모가 아들한테는 자유방임주의였으니까 연예대장이었어 난 그런 오빠가 부러웠고 그래서 여발한 듯이 연애결혼을 하느라 임자 나섰을 때 좀 서두른 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후회를 하는 건 아니야 그인 한 번도 여자 문제로 나를 속 썩인 일도 없고 성적으로도 불만이 없어 그이가 나보다 좀 강한 편이지만 그 반대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 여자가 남자에게 개걸개걸하면 해결도 잘 안 될 뿐더러 얼마나 비참하겠어 남자가 개걸되면 여자는 자기 매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좋아? 그게 착각이라 해도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 그렇다고 우리 그이가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자도 아니잖아 시부모님 덕분에 연탄대는 작은 아파트지만 처음부터 따로 날 내 집도 있었고 아이들 과외 공부시켜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서 빚 없이 강남에 50평 아파트에 산다면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그럼 시아버지 모시게 된 건 그분이 홀로 되신 후부터였니? 네 관심사는 그저 시아버지로구나 좀 비켜가면 안 되겠니? 왜 비켜가고 싶은데? 집요 하긴 그 여자가 말끝을 흐리며 복잡한 표정이 되었다 그걸 감추려는 듯 고개를 떨구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동숙은 뭐가 있긴 있다고 내심 회심에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말할까 말까 갈등하는 건 시아버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에 대해서였다 그 여자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것과 무이탕 남자 노인 목욕 봉사를 시작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 시기였다 시부모님 양쪽이 아직 정정하고 성격도 차갑다 할 정도로 독립적이어서 독립적이어서 모셔야 할 시기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노후 설계를 잘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없을 거란 소리는 자식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통해 자주 들은 바가 있었다 아무리 치밀한 설계라고 해도 노인네들이 하는 일이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련만 시어머니는 그걸 거의 입버릇처럼 강조해왔다 도련 두 분이 사시던 집을 정리하고 헤어져 따로 살겠다는 뜻을 밝혀왔을 때에도 의뢰 경제적인 파탄이려니 했다 그런 일이라면 조금만 일찍 의논을 해주셨어도 집은 건질 수 있었지 않겠느냐고 남편은 안타까워했다 남편에겐 대학 교수인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고 그녀도 풍족하게 사는 편이었다 그들 남매는 어릴 적 추억이 어린 낡았지만 뜰이 넓은 부모님의 집을 좋아했다 특히 시집도 서울 토박이인 누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 나들이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 자기가 어려서 타던 그네에 아이들을 태우고 밀어주고 있으면 고향이 시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좋아했다 여부캐야 누이는 진작만 알았으면 자기라도 사서 그 집을 보존했을 거라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건 다 부모님이 말 못할 경제적 사정 때문에 집을 처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고 단지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따로 살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야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집은 좋은 값을 받고 팔았으니 따로따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도 있다 허나 그렇게 되면 영감님이 빨래나 식사 등 불편할 때마다 빌붙을 테니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서로 헤어져 살고 싶은 게 그 정도로 확고하다고는 그 사이에서 태어나 나름대로 행복하고 순조롭게 성장했다고 믿어온 자식들이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 별거의 장소를 아버지는 아들내로 어머니는 딸내로 정한 것도 시어머니였다 너희 아버지는 딸하고 사는 건 수치로 하는 분이니까 평생 그려온 것처럼 그 양반이 싫어하는 걸 내 몫으로 정해야지 어쩌겠느냐고 했다 마치 생선이나 배추김치도 가운데 토막은 영감님들이고 내 차지는 대가리와 꽁지밖에 없었다고 수려할 때와 다름없이 침지 처연한 빛으로 그렇게 말했다 저축해놓은 노후자금이랑 집한도는 공평하게 나눠가졌으니까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은 주지 않겠다 너희들은 그저 끼니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 길러주고 가르친 부모를 위해 그 정도도 귀찮아할 자식들이 아니란 건 믿는다 믿는다만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너희가 조금이라도 구박하는 눈치면 즉각 유료양로원으로 가야 할 돈은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늙을수록 돈이 힘이라는 걸 너희도 늙어보면 알 것이다 쥐고 있어봤자 죽고 나면 너희 차지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부연 설명까지도 다 시어머니가 했고 시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말을 섞기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 같기도 했다 두 사람을 같이 대할 때 시어머니의 왕성한 말발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잖고 편안하게 느껴지던 시아버지의 의견 없음이 숨통을 압박해오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두 분이 잘 살 때였는데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뭘 몰라 우리 아버지 같은 공초가유초가가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라고 끼어든 적이 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저 양반은 평생 내 말을 어디 개가 짓나 정도로 치부하고 살아온 분이라고 했다 그건 맞는 말이었다 시아버지의 만원님에 대한 이런 점잖은 치지도에는 보는 사람까지도 도저히 참아낼 수 없게 하는 천부적인 교만함 같은 게 있었다 여태까지 들어온 영감님에 대한 시어머니의 불평은 이기적 독선적 가부장적 등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며느리 세대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번엔 그게 아닌데 싶었고 자식들까지도 과묵함보다는 수다쟁의 편을 들고 싶게 만들었다 실은 편을 들고 말 것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고 그 말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랬다 두 분의 별거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 여자의 시아버지는 정말로 숟가락 하나만 더 놓는 정도밖에 며느리에게 폐를 안 끼쳤다 방 청소도 손수 깔끔하게 했고 나들의 옷은 세탁을 주었다 창고처럼 쓰던 북향방을 들였건만 불평 한마디 없었고 매일 아들과 비슷한 시간에 나가서 저녁 시간에 맞춰 들어왔고 밖에서 식사하는 날은 미리 알려줘서 찬밥을 만들지 않도록 했다 가끔 온천도 다녀오고 해외여행을 같이 갈 친구도 아쉽지 않게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용돈을 드리려 해도 받지 않았다 친구들이 아들 내로 들어간 턱을 내라는데 네가 좀 수고해 줄 수 있겠냐 고 넌지시 물어왔을 때 그 여자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해서 진수성찬을 차렸다 친구분들이 다들 멋있고 돈도 있어 보이고 이름이 알려진 명사도 몇 명 있는 게 자랑스러웠다 요리사를 부르고도 남을 넉넉한 수고비를 내놓고도 어찌나 고마워하는지 이 정도면 시어른 모식이가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했다 그런 좋은 분이 세탁기가 빨아줄 것을 믿고 속옷 좀 내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면 천벌을 받아도 싼 일이었다 헤어져 살면서 행복하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 집은 부부가 다 출근하기 때문에 매일 아줌마를 부르고 있었고 그 일을 대신하겠다고 나설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에게 맞는 일이 있었다 아줌마를 부리고 손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방과 후 다녀야 하는 수많은 과외학원 교통정리를 하는 일 따위였다 잘난 딸도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주부로서의 약점을 커버해 주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시어머니의 하루하루 생기있어지는 표정에서 잘 드러났다 두 분의 왕래는 시어머니가 딱 자른 대로 전혀 없었다 그 대신 아들네 식구가 어머니를 뵈러 가고 딸네 식구가 아버지를 뵈러 오는 일이 너무 뜸하지 않도록 양가에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제 살기 바빠 명절때나 만나도 그만인 중년의 남매가니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해졌다 모두모두 행복했다 시어머니의 결단은 그야말로 모두모두의 행복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런데도 시누이가 어머니가 와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야비다리를 치는 소리를 들으면 울컥 부하가 치밀면서 시어머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저기에 사로잡히곤 했다 시아버지 팬티는 자동적으로 시어머니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말했는데도 동숙이는 충분히 알아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주워거렸다 원죄는 성적 스캔들이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이었구나 시시걸렁하게 사람 마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너 내가 하는 이상한 짓은 시어머니와 완벽하게 한편이 되어 시아버지를 아니 그분의 남성성을 구박하는 의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봤댔자 결국은 고부간의 문제야 이건 내 얘기인데 요전 대통령 선거 때 있잖니 난 일찍어오니 이 회장 찍어야지 정하고 있었어 이유야 간단하지 김대중 정권에 대한 실증이 절정에 달했을 때니까 그 의사 표시는 마땅히 반대의 당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투표 전날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 회장 찍어야 한다 명령적으로 그러시는 거야 네 그러려고 해요 이러면 되는 것을 왜요 하고 물었지 그랬더니 반듯한 집안 출신 아니냐 이러시는 거야 그때 속에서 불끈 뭐가 치밀더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된 우리 엄마가 경양식집에서 우리들 키웠잖니 결혼하고 시집의 반듯한 가풍 따라 3년이나 시집살이를 했는데 그때 제일 자주 들은 소리가 반듯한 집안 타령이었다 내가 한 것은 뭐든지 다 반듯한 집안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타박을 했으니까 하다못해 돼지고기 상에 올리면 반듯한 집안에서 누가 이런 걸 먹냐고 남까지 못 먹게 했다면 말 다 했지 지금은 장수식품이라고 잘만 잡수더라만 다음날 투표하러 가는데 어쨌는 줄 알아? 가랑에 마구 신바람을 내면서 투표장에 달려가서 노무현을 콱 찍는데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엑스터시까지는 안 가도 오래간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더라 마치 복수라도 한 것처럼 혼자서 괜히 실실 웃으면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비참해지더라고 왜? 잘못 찍은 것 같아서? 그건 아니야 처음부터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후보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아무가 돼도 세상에 달라질 게 없다는 정치적 무관심이 집에서 살림 사는 일까지 맥빠지게 하는 것 같아 가뜩이나 재미없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우리 대학 다닐 때 생각이 난다 툭하면 계엄령 선포되고 대학문 닫던 그 끔찍한 70년대 저것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한다는 소리 들었지만 그때 우리 얼마나 치열하고 순수하고 신바람 났냐 모두 하나였고 그때는 세대 갈등도 없었지 아마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었는데도 은근히 데모에 협조적이셨어 학교 갈 때마다 데모야 앞장서지 말거라 맨 뒤로 처지지도 말아라 사진 찍힘은 곤란하니까 라는 잔소리는 들었어도 데모하지 말라는 소리는 들은 기억 없어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느라 목이 잔뜩 감겨서 들어가도 네가 부럽다 밥 많이 먹고 힘내라 구호 경력까지 해주셨고 술 드시면 내가 떨려나서 알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 망하는 것 봤으면 원이었겠다는 게 단골 술 주장이 쉬었으니까 그래 맞아 그때 그게 진짜 신바람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왜 이렇게 기죽고 쪼잔하게 돼버렸나 몰라 386들은 명칭까지 붙여가며 저희끼리의 동질감을 과시하는데 우리 70년대 학번은 그러지도 못하고 불의에 한거하는 젊은 열정만으로 어떤 암흑도 밝힐 수 있을 것처럼 물불 안 가리던 때가 정말 우리에게도 있기나 있었을까 싶다니까 기껏 시어머니한테 어깃장이나 놓고 넌 시아버지 팬티한테 분풀이나 하고 별 수 없는 여편네 팔자소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난 그렇게 생각해도 넌 그러면 안 되지 그때 불어넣은 정의감을 헛되게 소진하지 않고 어느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게 그래도 여자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네가 그 구설수만 분분하고 땡전 한 푼 안 생기는 목욕봉사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놈의 정의감의 찌꺼기 때문이었을걸 소외된 사람 나 몰라라 내 집 구성 내 식구만 잘 살면 그만으로 사는 게 어쩐지 편치 못해서 시작했을 테니까 무슨 정의감 시기나 순전한 자기 위안이지 자기 위안이면 예술이게 맞아 맞아 넌 그 일을 예술처럼 하더구나 놀리지 마라 그게 설사 예술이라고 해도 내 이중성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난 왜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를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가짜인지 나도 모르겠는 거 있지 그건 네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 그러리라고 정해진 고정관념과 사실과의 상관관계야 너한테 말 안 했지만 나 손잡았어 내일 모레가 백날이야 얘가 어쩌면 이렇게 남의 뒤통수를 세게 칠까 난 너한테 장가던 아들이 있는 것도 몰랐어 중간에 하나를 잃어서 막내보다 한참 손이라길래 그런 줄만 알았지 나 졸업 못하고 결혼했어 그래서 첫애가 남보다 좀 이르긴 했어도 벌써 손자까지 본 건 연애하다가 애가 들어섰다기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기 때문이야 며느리감이 인물이나 집안이나 다 괜찮은 아이인데도 개혼을 그렇게 쫓기듯이 하는 게 속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촐하게 했어 지나고 보니 너무했나 후회도 되지만 어쩌겠어 우리 막내 때나 만회해야지 너 보기보다 독종이구나 나한테도 내가 모르는 면이 많더라고 나 유난히 아기 좋아하잖아 쓰잘데 없는 연속극도 아기가 나오면 그 놈 잘하는 재미로 빠뜨리지 않고 볼 정도니까 대사가 있는 말하는 어린이 말고 그냥 우유병 물고 이 사람 저 사람 무릎으로 옮겨 다니거나 보행기 타는 아기 말이야 지하철에서도 가까이 아기가 있으면 눈 맞추고 어르는 재미에 내릴력을 깜빡 하기도 하고 신생아실 들여다보는 재미는 또 어떻고 그건 재미가 아니라 감동이지 뭐 가슴이 울렁대고 눈물이 그렁해지고 마니까 이런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손주 보면 눈물이 어떻게 보냐고 놀리고 나도 내가 그래 그러려니 했어 근데 내 첫 손주하고 첫 대면 할 때는 그런 기분이 전혀 안 우러나는 거야 신생아실의 다른 신생아들은 다 예전처럼 예쁜데 내 손주는 안 예쁘니 내가 얼마나 난처했겠어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으니까 아기가 못생겼냐고 내 손자는 현실의 아기인 거야 그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그 핏덩이는 채송아 씨보다도 작을 때부터 내가 지를 모를 때부터 얼음 뺨치게 교활한 생존 전략을 터득하고 한 발 한 발 접근해 왔다는 느낌은 어찌나 고약하던지 손자 보고 기껏 한다는 생각이 저것만 안 생겼났어도 내 아들이 그 본데없는 여자에게 발목이 잡히지 않았을 걸 싶은 내 마음은 정말 싫지만 잘 극복이 안 돼 내일모레 백날치를 생각을 해도 부담스럽기만 하지 하나도 안 기뻐 만일 그 애들이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니 모든 인과관계 속엔 위선이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돼 있어 꼭 필요한 유난류야 고맙다 위로해줘서 위로하려고 한 말 아냐 쇼크 먹으라고 한 말이지 참 한복집에서 백난로 찾으러 오란 날이 어젠가 오늘인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아줌마 왜 벌써 내년 달력은 걸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금년이 황금 같은 핸데 우리 집에서는 금년 달력 적어도 3년은 더 써먹으려고 벼르고 있어요 동숙이는 눈으로 달력을 찾다가 벌써 내년 달력이 걸린 걸 보고 주인 아줌마한테 이렇게 지천구를 먹이고 먼저 나갔다 누구 만날지도 모르니까 따로따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그 여자도 동숙이한테 지천구 맞은 내년 달력을 바라보면서 아직은 남아있는 올해가 이미 빠져나간 것처럼 아쉬워했다 올해는 일부 종사의 따분한 팔자를 교란시킬 수 있는 불꽃 같은 사랑을 기다려보기로 한 마지막 해가 아닌가 세월이 빠져나간 자리의 허망함이여 그 여자는 요새 부쩍 더해진 식탐이 걷잡을 수 없이 도지는 걸 느꼈다 조금씩 같이 먹은 줄 알았는데 김밥과 순대는 거의 그냥 남아있었다 그 여자는 그 소박하고도 느글르글한 것들을 짐승 같은 식욕으로 먹어치우고 인삼차를 한 잔 더 식혔다 금년부터 치수를 28로 늘려입었는데도 바지 허리는 만복을 이기지 못해 잘룩하게 뱃살과 허리살을 갈라놓고 있었다 명치가 등에 붙을 듯이 날씬하다가도 생명만 잉태했다 하면 보름달처럼 둥글게 부풀어오르던 배는 이제 두꺼운 비계층으로 낙타 등처럼 확실한 두 개의 구름을 이루고 있었다 허리의 후크를 풀자 역겨운 트림이 올라왔다 자신이 비계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메마른 서름이 폭발쳤다 위선도 용기도 둘 다 자신이 없었다 울고 싶은 갈망과는 동떨어진 여자들이 찍고 까불고 비웃는 소리가 귀전에서 잉잉 됐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중성 그것은 위선일 수도 용기일 수도 있을 테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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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